1, 2, 3, 4, 5, 6, 6, 7, 6, 7, 6, 7, 7, 8, 9, 9, 10. 2, 3, 4, 5, 6, 7, 9, 1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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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얹어가지고. 까먹자. 완벽한 것 같은데? 잘 돼요? 바쁘다, 이거 하니까. 소장님, 덕팀이 해야 할 작업에서 고난도의 작업 순으로 1, 2, 3, 1을 꼽자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싱크대 냉장고 장조립이에요. 가구를 새로 조립 가구를 배치한다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경첩 달고. 경첩 달아야 되고, 부문을 달았을 때는 이 문짝의 수평이 잘 맞아야 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경첩의 조임에 따라서 이걸 잘 맞춰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작업이에요. 전기 작업이 대선 작업을 해서 뽑아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은 전기줄이 보이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뭔가에 부족적인 장치를 지금 하게끔 제가 키트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하고 벽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 붙이고 마감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